안녕하세요. 또 다시 만난 청년공공외교단 김승태, 김병찬입니다. 오늘은 해외공공외교 프로젝트 두 번째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외 프로젝트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며 발대식에서는 청년공공외교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평창올림픽 홍보 및 기념주화 전달과 평창의 꿈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체코 현지 학생들과 함께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바칠라프 검장과 부시가 검장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플래시목 거리 공연이 있겠습니다. 체코 현지 학생들과 저희 청년공공외교단 팀에 옮기려 준비한 공연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일정으로는 팀원들이 한복을 입고 크램에서 매력한국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팀원이 해금연주를 통해 국악의 멋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하듯 시작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청년공공외교단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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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학생과 관계를 낼 수 있는 강원의 여러 가지 개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화를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어요 체코 친구들 처음 봐서 사실 조금 낯설기는 한데 친구들이 워낙 처음에는 수줍지만 먼저 저희 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교류할 마음도 이게 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뿌듯하고 플래시몹이랑 트램 활동 잘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되게 책도 학생분들 많이 만나서 새롭고요 되게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얘기가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쫄깃! 그냥 같이 진짜 바보는 편 너무 보여요 하이님의 전주가 하이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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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저희 플래시마 연습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마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플래시마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코예요 체코 프라하 플래시마 하러 가고 있습니다 플래시마 하러 가고 있습니다 플래시마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여기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각국에서 막 호주에서 산 사람들도 너무.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창고가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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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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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